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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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우 좋네 록스가 또 갖고 왔네 편하게 놓고 가세요 착하기도 하지 형님을 위해서 그럼 자식아 내가 맨날 괴롭힌 것 같아도 사랑한다니까 그렇죠 저도 사랑해요 사랑하면 밑으로 내려가봐 오빠 쏨뱅이 곁에 쏨뱅이 쏨뱅이 쏨뱅 아우 축하 축하 받아야죠 어? 바닥 바닥 아 이거 막아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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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참돔이다 참돔이다 이건 상사리인가 보다 상사리 어 상사리다 이야 참 도붉어지네 이게 방생 사이즈인가요? 어 방생이지 악마야 이거 에이 이건 회 맛도 안나 가파도와라 쏨뱅이 야 안 담으래 담아야 되겠다 나도 겁나 짜고 느낌도 안나요 어 빠졌다 없었대니까 얘는 빠지긴 뭘 빠져 아이 저기하자 에 어차피 죽는구나 진짜 오우 오우 야 이건 너무하다 아 진짜 여기 여기 다르세요 여기 여기 걸러준대요 큰거 잡으시라고 야 이것도 후킹하는 능력이지 자식아 뭐하는거에 손맛도 못보고 아유 사람들이 낚시하러 왔지 구경하러 왔나 어? 열쇠고리 잡을거면 잡지를 안쳐 이거 열쇠고리가 아닌데 이차을 넘어어 쁠 Tac 쁠끈 솜이지 한마리 잡았나마야 또 아아 계속 나와 큰 줄 알았어 뭐 달린거? 큰거라고 또 이렇게 꼼꼼한데 그러게 장살이구만 장살이 어허 면방이다 에이 면방 면방이지 이거 아니지 이 사람아 면방이야 돈 먹는거 잡지지마 면방이라니까 면방이라고 담으시려고 3 27 25요 아니 제 손이 22 오오 어? 어 이거 뭐 열기열기 맛있어 열기 홀링바이트요? 이야 타이라바하고 틀리게 얘는 입질하면 애느리 없다 너랑? 괜찮아 다행히 벌려줬네 처음에 여서도와 거문도 그 사이 어디쯤? 거기까지 나가셨어요 저기 청산도 한 15분 정도 가면 대충 그 정도 섬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어 빠졌어 자 저도 한마리 왔죠 왜 설마 와 뿌띠 올라온다 참돔 오늘은 다잡아요 다잡아 대상어종이 딱히 없습니다 왜수질 체비를 넣는데 처음은 타이라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수질 체비 넣고 지렁이와 빨간 오징어 근데 지금은 빨간 오징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 썸뱅이죠? 썸뱅이 썸뱅이 썸뱅이가 낚시꾼들 때문에 완전 잡아 취급 당하죠 저한테는 오늘 대상어종이야 엄청 맛있어 오영진님 안녕하세요 잘다 외수질은 참질하는 맛이지 타이라바때는 참질을 함부로 못했어요 오징어도 계속 쓰고 있고 바늘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썸뱅이가 계속 어이 다물만해 버릴수 없어 어차피 이게 수합차가 있으니까 살려줘봐야 죽더라고 그리고 방색 사이즈가 없어요 썸뱅이든 뭐든 막 나와 어차피 다 잡아니까 소캐님 오늘 솜 오짜 가자 솜 오짜를 북바리하고도 안 바꾼다고 하던데 철선 오우씨 철선 간다고 했다가 오이씨 솜뱅이 주제에 자식 애교라니 이 자식 어디 애교라니 쟤는 눈만 달린거 잡은적이 많구만 애교랜다 잡네 얼척이 없네 애교라니 님 안녕하세요 마수 지금 했네 가 아니고 몇 마리 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솜뱅이 시자리 해보고 싶다 진짜 두구두구 먹게 와 막 돌면서 올라와서 저항이 있었구나 솜뱅이가 방색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면 들어간 녀석들이 있어 있기는 부레 때문에 못 들어가면 갈매기가 체가하더라고 깐 거야 막 깐 거야 WT야 아 뭐야 왜 빠른데 나는 안빠졌네 내가 가장 예민해서 빨리 차나봐요 조급함이지 예민한게 아니고 한 마리 걸어도 주둥이 탁 걸리네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챕이 반을 뭐 하나를 계속 캔다 오 그리 그러게 기다려주네 예 그럼 그리고 기다려주면 어 이 정도만 돼서 담으만한데 어 제껄하고 κάν요 아 야 눈깔 하나는 더 큰데 목이 조금 튀어나온것만 더 크네요 응 어 여기 내가 보기엔 눈깔 하나는 더 큰데 네 으 으 한마리 왔어요 어 브록스 원축 감을 것 같은데 썸뱅이도 못잡았으며 무슨 괜찮지? 썸뱅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짜식 나카이 튠 아 계속 나오는건 좋은데 그렇지 콜러에 차고차고 쌓여가요 애들하고 오면 진짜 심심하지 않겠다 죽어진 네 모습과 놔둬 아 깨 그저 오면 그냥 일타일피야 어? 뭔데 꼬레 박고있어 어라? 호호 야 나도 잡았어 과제미 나도 잡았어 나도 나도 다 잡아줘? 아 배만 보여드리면 광호라고 아 저강우더지 왔어 털 아니아니아니아니 오우 접을만해 그만하면 뭐 횟도도 충분히 나온다 봉추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하하하 원없이 잡고 있어 참돔이다 참돔 참돔이 입진하고 있어 오우 아 깜참 아 깜참 아 깜참 아 깜참 오우 괜찮은데요 사이즈? 애기 애기 아유 제 것보다 큰데요? 괜찮네 뭘 뭘 뭐야 너도 애기라 그러더니 원래 괜찮네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거 오우씨 오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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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맞어 그런가봐 작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작지 않아 오 킵할 수 있어 나이스 어설픈 반전이야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참지 오 더 커 오오씨 여어어어어 오오오오 예 커져 커져 오이씨 이거 3차야 3차 3차 오버해요 저거 괜찮아 다잡아 타기라고 한 줄 알았더니 참돔 타기라고 하였네 아유 좋아요 오짜오짜 미걸림이 크다 개호러기가 이거 다 왔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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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뱅이 어 아닌데 바닥이요 바닥 완전 바닥이요 4차는 아니네 3차는 되겠다 4차 되겠는데요 에이 보거네 이야 보거도 있네 이야 무슨 보기지 4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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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코롤님 왔다 온다 온다 계속 계속 사과 도시 보거네 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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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네 나 보거네 아이고 부딪스 킵지나 너 아이고 아이고 스 5시까지 하시는건가? 5시 6분이요 들어가면 7시네 부티야 부티 엉켰나? 빠졌다 열기네 열기 야 난 선배이네 아이고 잘 놀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낚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5시 출항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5시 반이네요 12시 많이 넘었네 12시간 많이 항해에 도착하면 이동시간 빼더라도 12시간이 넘었는데 아이고야 엄청 열심히 해주시네요 녹동 고흥 녹동 썬더호 선장님과 함께